에어 영상 보러 왔구나. 개코와 함께하는데 여기 개코 씨와 관계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럭사 씨. 그렇죠, 저랑 한 애는 뭐 개코인 것 같아요. 워낙 패밀리고. 잘 알죠. 그리고 뭐. 될때로 되라고 해. 자 끼리 끼리 코끼리. 될때로 되라고 해. 될때로 되라고 해. 될때로 되라고 해. 될때로 되라고 해. 대박. 될때로. 끝났어요? 끝났어? 거의 한 85% 알아요. 오오오오오. 고기네, 형이 괜찮더라구요. 랜드 한 애 형한테 미리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배불리 먹을 거야. 이거는 너도 잘해. 하아 어디 대로 나온냐 이거. 긴장된다. 유이스트가 감사합니다끼리 인사를 했습니다. 이거 중간에 하나만 있으면 돼. 다 들었어. 이제는 래퍼존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개코형의 음악. 개코형님! 오픈! 너무 옛날 노래나 가물가물하네요. 개코형님. 되는 장사 있는데? 돈이 되는 장사. 원투게 된 감각. 돈이 되는 장사. 구리는 마가로. 롤롤롤롤롤. 산산 조각되는 탄산. 라잇 이건데. 원투게 된 감각. 돈이 되는 장사. 구리는 마가로. 롤롤롤롤롤. 산산 조각되는 탄산. 라잇. 롤롤롤롤롤. 산산 조각되는 탄산. 라잇 이건데. 그 라잇이 안 나왔어요. 탄산이 끝이야. 마지막 단어가. 파스파트. 오픈! 불러볼게요. 그렇지 그렇지. 더부룩한. 움직이는 감각. 도움 되는 장사. 구린 음악으로. 더부룩한 속. 산산 조각되는. 톡 쏘는 탄산. 움직이는 감각. 도움 되는 장사. 구린 음악으로. 더부룩한 속. 산산 조각되는. 톡 쏘는 탄산. 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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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자 다시 한 번 해봐요. 짠 하면서.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정답 궁금하시죠? 네. 자 보여드릴게요. 좋아한다. 좋아한다. 애그머니나 하쿠나마타타 이럴수가. 오늘 불량은 어쩌지? 애그머니나 하쿠나마타타 이럴수가. 오늘 불량은 어쩌지? 불러볼게요. 움직이는 감각. 돈 되는 장사. 구린 음악으로. 더부룩한 속을 산산. 조각 내는 탄산. 라잇. 이 노래를 누가 가장 많이 맞혔을지. 화면. 오픈합니다. 원샷은. 공동 1위입니다. 공동 1위입니다. 공동 1위. 공동 1위. 네. 대박 썼대. 이렇게 남았고요. 정답이 누나 이거야. 정답이 누나 이거야. 정답이 누나 이거야. 지금이냐면 조용히. 버뚝 있는 감각 돈 되는 장사. 구린 음악으로 더부룩한 채끼를 산 산산. 저번내는 탄산. 버뚝 있는 감각 돈 되는 장사. 구린 음악으로 더부룩한 채끼를 산 산산. 저번내는 탄산. 아니 이 곡이 어떤 곡이냐면. 약간 그 노래하는 친구들은 왜 김범수의 보고 싶다라든지. 교과서적인 곡이죠. 인문곡 같은. 이 곡은 래퍼하는 친구들이 약간 교과서처럼 따라하는 곡이요. 그리고. 달성. 68배로 걸려. 그래요. 근데 넉사 씨는 뭐 교과서인데 왜 원샷을 못 받았죠?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안 했네 전혀. 전혀 안 했네. 오로지 본인 음악에만. 유아파. 유아파요? 유이스트도 이 노래를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즐겨 들었어요. 아 즐겨 들었어요? 네. 래퍼가 아니다 보니까. 연습은 안 해봤는데. 노래는 즐겨 들었어요. 진짜 유명하구나. 제대로. 개코 형 턴으로. 약결금. 모창 같이 섞어서. 헤어파. 준비됐나요? 오케이. 자 갑니다. 불러. 주세요. 버뚝이는 감각 돈 되는 장사. 구린 음악으로 더부룩한 채끼를. 산산조각 내는 탄산. 라잇. 어. 버뚝이는 감각 돈 되는 장사. 구린 음악으로 더부룩한 채끼를 산산조각 내는 탄산. 라잇. 버뚝이는 감각 돈 되는 장사. 구린 음악으로 더부룩한 채끼를 산산조각 내는 탄산. 라잇. 래퍼.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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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아 잘한다. 진짜 잘 봤습니다. 나도 너무 그랬는데. 원업하는 거 처음 봤었어. 동현 씨 놀랐어요? 진짜 래퍼 같아. 멋있어. 진짜 래퍼예요? 진짜 프로. 프로 래퍼. 원어비 프로 래퍼예요. 프로 래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